반가워요. 여러분의 선배, 어중규입니다. 자, 우리가 6월 학평 사회문화 해설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사회문화 시험 문제가 많이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요즘 도표 난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뭐 도표 난도가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와 있는 도표 문제들의 정답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게 증명을 하고요. 그 도표 문제들보다도 요즘 개념 문제가 오답률 1, 2, 3위에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오답률에서 1, 2, 3위가 전부 다 도표 문제입니다. 근데 그 오답률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험이 어렵지 않도록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자세한 내용에서는, 내용은 제가 이제 총평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드릴 거고 그러니까 이제 차처하고요. 일단 해설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어, 그렇지만 쉽지만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가 생겼죠. 어떤 게 생겼습니까? 드디어 제가 누누이 얘기하던 이 복지 문제에서 평균 견인의 법칙을 이용하는 패턴이 깨져버렸죠. 복지에서 평균 견인을 이용하는 패턴이 깨졌고 이제 그 문제가 진보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6월 달에 이제 새로운 유형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표 문제가 좀 쉬웠다고 친다면은 앞으로 9월과 11월에 유형이 이제 정립이 되기 시작하면은 아주 새로운 게 나와도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 있고 유형이 정립돼서 지금은 쉬웠지만 문학 난도를 높이게 되면 또는 그거 그거대로 어려워질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6월을 잘 바로미터 기준으로 삼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잘 정리해두지 않으면은 앞으로 9월과 11월에 어려워질 수 있는 경향에서 큰 코를 다칠 수 있다. 아 작년에도 6월 달은 쉬웠어요. 그죠? 9월 달부터 조금 난도가 생기더니 11월에 갑자기 팍 어려워졌었죠? 그거 기억하시면서 곧비를 늦추지 말고 계속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체근하시면서 왜냐면 여러분들 잘 보셨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스스로를 좀 체근하시면서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사회문화 여러분 해설강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항이죠? 얘는 유형 변경 없이 그대로 갈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9월 달까지 나와봐야 알긴 하겠지만 6월 달에 지금 유형과 거의 똑같은 유형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인구 부양비 문제는 일단 올해까지는 세이브될 거다. 근데 올해 이제 복지표풀이 문제가 갈리면은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게 되면은 내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유형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같이 한번 갑시다. 갑국의 T50년의 총인구는 T년의 2배고 T100년의 총인구는 T년의 1.5배다. 갑국 총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은 T년과 T50년이 각각 40%, T100년이 30%다. 자, 일단은 부양 인구를 주고 있어요. 연도가 총 3개입니다. 표부터 그려야죠. T년, 그리고 T50년, 그리고 T100년. 이렇게 여러분들 드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 생, 노, 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은 T년하고 T50년이 각각 40%, 40%, 40%, 30%이래요. 기본적으로 부양 인구 비율을 주면은 굉장히 문제가 쉽게 풀릴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100%, 여기 100%, 여기 100%, 인구 비율을 줬으니까 전체 100으로 놔야 되겠죠. T50년의 노년 부양비는 75, T50년의 노년 부양비가 75래요. 75란 얘기는 4분의 3이니까 생대, 노가. 4대 3이란 얘기죠. 어? 그럼 4대 3이면 정확하게 여기 30. 딱 들어가겠네. T년의 3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T년의 3배라 그랬으니까 T년은 25란 얘기죠. 그럼 여기는 생대, 노가 4대 1. 그럼 여기 10%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T플러스 100년의 노령화지수는 250이다. 250은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250은 어떻게 봐주시면 됩니까? 노령화지수가 250이다라는 건 100분의 250이니까 100분의 250이면 2분의 5죠. 그러면은 U대, 노가 2대, 5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U대, 노가 2대, 5인데 2대, 5인데 얘네 둘이 합쳐가지고 지금 70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20, 여기는 50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0, 30, 50 채워졌고 여기도 뭐 간단하죠? 50, 40, 10 채우면 되고 여기도 간단하죠? 30, 40, 30 채우면 됩니다. 끝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비율은 다 채워봤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전체를 100으로 놨는데 이 100이 다 같은 100인지를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0이 다 같은 100인지 우리가 이걸 맞춰주기 위해서 인구를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봐줘야 됩니다. 봤더니 T50년의 총인구가 T년의 2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100명으로 놀 거면 얘는 200으로 잡아줘야 되겠죠. 그럼 T100년은 T년의 1.5배니까 여기를 100명으로 잡을 거면 여기는 150으로 잡아줘야 되겠죠. 그럼 얘는 각각 2배씩 2배씩 이렇게 쳐주면 되고요. 저는 항상 가로를 치는 습관을 가지고 있죠. 여기는 이제 50%씩 더해주면 되니까 75, 45, 여기는 30 이렇게 이제 쳐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가로 쳐줄까요? 네.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보면 되죠. 초록색이랑 여기 있는 하얀색은 인구고 이 하얀색은 전부 다 100%를 기준으로 한 비율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죠. T년의, T50년의 총부양비 총부양비 구해볼게요. 총부양비죠. 4분의 60이니까 40분의 60이니까 얼마? 150이 되겠죠. 자, 그러면 T년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40분의 마찬가지로 60이니까 150이 되겠죠. 이 둘의 총부양비는 서로 같기 때문에 크다. 틀렸습니다. 2번이죠. T플러스 50년의 노년부양비는 T년의 5배다. T플러스 50년의 노년부양비는 노년부양비. 이거 분의 이거 75죠. 그러면 T년은 이거 분의 이거 얼마가 되겠습니까? 25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가 되겠습니까? 얘는 아, 죄송해요. 노령화지수군요. 잘못 봤죠. T50년의 노령화지수니까 여기는 100이죠. 그쵸? 여기는 20이죠. 그러니까 얘는 100. 얘는 20이니까 5배다. 여러분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T50년의 부양인구는 T년에 비해 200% 증가하였다. T50년의 부양인구는 여기 80명입니다. 그쵸? T년에 비해서 200% 증가하였느냐 몇 프로 증가했어요? 100% 증가했죠. 2배가 된 건 100% 증가한 거죠. 200% 증가했으면 얼마가 돼야 돼? 80 증가해야 되니까 120이 돼야 되겠죠. 이건 틀렸습니다. 이거 알아둡시다. 몇 퍼센트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 계산해야 됩니다. 2배 되면 100%가 증가한 거죠. 자기 자신만큼 증가한 거니까. 자, 4번이죠. T100년의 유소년 인구는 T년보다 많고 T플러스 50년보다 작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봅시다. T100년의 유소년 인구는 여기 30명. 그쵸? 근데 이게 관계가 어떻냐? 보니까 T년과 T50년이 50, 60명이니까 T100년은 지금 T년과 T50년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T년보다 많고가 틀렸고요. T년보다도 T50년보다도 작아야 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5번이죠. T년, T50년, T100년 중 유소년 부양비는 T50년이 가장 크고 T, T50, T100년 중에서 유소년 부양비는 T50이 제일 크대요. 어디 한번 봅시다. 유소년 부양비를 한번 구해볼까요? 이거 분의 이거죠. 125, 75, 그리고 66이죠. 그럼 점점 갈수록 낮아지네요. 유소년 부양비는 지금 누가 제일 작습니까? 여기가 66이니까 T100년이 가장 작고요. 여기는 100이 넘죠. 125니까 T년이 가장 큽니다. T100이 가장 작다? 이건 맞는데 문제는 T50이 가장 크다가 틀렸죠. T년이 가장 크죠. 따라서 정답은 여러분들 2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20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아마도 이게 오답률이 1위인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이게 처음에 표풀이 과정에서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시간이 조금 많이 끌리다 보면 특히 낯선 문제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 복지 문제에서 우리가 평균 견위를 사용하는 문제 대신에 상대적 빈곤율을 엮어가지고 뭐 그냥 비율 간단하게 비율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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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하면 사람이 시간이 가거든 그래서 20번까지 도달을 못하신 분들이 조금 있으면은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느꼈을 수 있고 여기까지 못 가서 정답률이 낮아졌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런 걸 버리고 이거부터 달려와서 먼저 푸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고 정답을 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2점짜리 문항이었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이죠. 2 5 5 2 5 5 6 7 7 10